네 데디씨 축하드립니다. 히트곡 메이커 데디씨는 YG의 수선 프로듀서로 아이콘 블랙핑크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히트곡들을 작곡해왔는데요. 아쉽게도 오늘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블랙핑크가 데디씨상을 위해 자리하고 있습니다. 네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. 네 항상 저희에게 멋진 곡들 써주시는 테디오빠께서 이 상을 받으셨는데요.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축하드리고 테디오빠짱 오빠 축하드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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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